자 비키죠 승리자를 위한 경호 당구치는 녀석들의 마스코트 세연 양을 경호해서 들어온 저는 동화입니다 세연입니다 자 저번 시합에 승리를 한번 거두고 나서 너무 오랜만에 텐션도 많이 올라오고 기분이 너무 많이 좋아해져서 옆에서 보고 있는 저도 참 기분이 좋았어요 자 오늘도 이제 당분간은 오늘 내일 할 거 없이 당분간은 세연씨는 무적 50으로 계속해서 경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기기 위해서는 조금 더 열심히 쳐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재밌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렛츠 두잇 어 거침없이 들어갔어요 지금 좋다 야 이제 잘 탄다 이거 음 아아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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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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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여길 태우고 있다는 게 지금 중요한 거야 성장했다 오늘도 성장했다 오늘도 성장했다 쟤는 어디로 가니 너도 좀 성장해라 어디 가니 여기다 회전을 넣고 때려서 여기 정도 오면 여기 들어가 너무 이렇지 그치? 너무 이렇지 이 값만 니가 조금 익숙해지면 좀 편하게 칠 수 있는 공들이 많아 똑같은 비슷한 공인데 틀어야 되는데? 아유 재면 지내냈네요 요렇게 딱 조길보고 엄청나게 엄열 스무스 2점 아 이거 끌리기만 했네 이거 어우 이제 이런 공은 위험하다 올라오면 된다 아이고 노란곡 맞았다 안 맞은 걸로요 그거 뭐죠? 금방 뭐죠 그거? 코 나온 거 같은데 콧물.. 콧물이 나가지고 나오진 않아요 같이 이게 긴장나면서 콧물이 나왔어요 하하하하 진짜 아 웃겨 아 그래 무조 50으로 치니까 이게 확실히 분위기도 좋고 재밌다 응? 2점 너 마무리 했을 때는 아 나도 너무 신경쓰이더라고 막 아 이게 뭐 알려줘도 잘 안되니까 어 계속 이제 나도 지치니까 나는 그 마음을 아니까 이런 거 칠 때는 회전을 반대로 주고 두툼하게 툭 때려 아 미안합니다 역시 나는 말을 하면 안 되나 봐요 그런가 봐요 아 아이고야 강했다 강했다 안 맞더라도 자꾸 때려봐야 돼 끌어치기도 해보고 안 된다고 안 하면은 또 계속 안 들어가거든 오우 역시 퓨를 약간씩 틀어야 정석도를 치면 안 들어갈까 어우 이거 어디서 이상한 데로 간다 욕 왜나면 각이 이렇게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 맞아요 두께가 조금 두꺼워도 이렇게 원크루 들어가면 이게 됐다 잘했다 경호해준 보람이 있구만 나이스 될 뻔 나이스 될 뻔 야 그래도 잘 태웠다 야 얇게 응 저 못 깨듣나요? 하나 있나요? 내렸어 아 그런거야? 응 내렸나? 어 내렸을거야 내렸어 못 믿겠어 나 이거 계속 안들어가 나 이거 한 한 2주쯤 안들어가는거 같아 이거 이거 보이지? 응 어 보이는 만큼 좋아 얘로 계속 응 회전 없어도 돼 좀 더 할걸 이렇게 밀어서 빵 밀어치는거랑 끌어치는거랑 다 합해서 한번 칠거야 응 어 아 아 아 진짜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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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충 대충 알았어요 대충 1점 내가 이래서 뭐 말하기가 무서워 쉿 쭉 끌려 쭉 끌려 쭉 끌려 쭉 끌리라고 아 아 어... 아 어려운데 좀 어렵다 야 아 진짜 큐고리가 안 나온다 진짜 큐고리가 안 나온다 진짜 큐고리가 안 나온다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지났어 1점을 얻고 지를 얻었다 지났어 지났어 아아 아아 어떡해 이제 앞으로 정거시기 전에 스트레칭 하고 가세요 아 진짜 대단해 2점 야 그거 했다고 치고 하나? 떨리기 짧게 2점 아 아 이제 치고 나서 얘기하겠습니다 뜨거우면 안 돼 얇게 네가 얇게 맞출 수 있는 만큼만 맞춰봐 조금 밀렸어 두껍게 어 됐다 나이스 나이스 야 이런것도 들어가 이런거지 뭐 Damn 얇게 쳐봐 그냥 네가 치는대로 치고 툭 쳐봐 오오오오 쓰기 크, 됐지? 딱이다 미러치기 아이고, 아깝다 들어가, 치면서 이쪽 회전이 들어갔나 보다 아, 좀만 더 세게 가지 아, 이제 안 먹기 시작해요 아, 아 아까 못했던 거 다시 쳐드리겠습니다 됐다 그렇지, 그래 이거를 한 번 쳐보려고 했던 거였어 감사합니다 2점 3점 3점 다시 원쿠 갑니다 예, 이라이씨 3점 어우, 이세연이 하나 남았는데? 헌납되네, 헌납 승리를 헌납했습니다 빰 gráfic 깔끔했다 깜끄메다 이 정도면 뭐 이 정도면 거의 딜레마입니다, 이건 지금 무적 50불로 해야되냐 마무리를 놓으면 왕찬 헤맸다가 무적 50불로 놓으면 또 컨넥 잘 쳤다가 원래 그때도 박킹하면 안걸리는데 원래 잘 그러니까요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어쨌든 승리하고 체크합니다 제가 당근 재밌게 치면 됩니다 어쨌든 제가 계속 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세연씨의 기쁨을 위해서 무적 50불로 계속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시죠